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. 영화 재밌게 보시고 영화에 있는 메시지도 가슴 깊이 좀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가래대로 꽉꽉 채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재미있게 오신 분들은 주변에 입소부터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저희 영화 주신께서 1년씩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볼매 영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만든 영화예요. 여러분들께 그 진심이 전달되셨으면 좋겠고요. 가슴 넉넉한 그런 감동 꼭 얻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이번 영화에서 착한 역할을 맡았습니다. 우리 현빈 씨의 말 타는 모습이 저렇게 섹시할 수 있구나.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재능 기관이시고 소음을 많이 내주십시오. 촬영 기간 동안 많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참 고생하고 애쓰면서 작업을 했는데 여운이 오랫동안 좀 남는 그런 영화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제가 영화를 맡을 때 가족이 많이 읽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화에 영화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도 흥분대로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욱 간절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틀은 누구의 가슴을 그 fim 감사합니다.